결수야, 아빠 뭐 하시는데? 경찰에 수배 중이세요? 응 엄마 홀로 일하시느라고 힘드시겠다 엄마도 수배 중이세요 니들은 아빠의 자람스러운 딸이야? 간다, 가 아빠는 또 출동이다 얘들아 안녕 강남경찰서 마약 삼심장 박영희란다? 영희와의 결혼 승낙해주세요 이건 대대로 경찰 가족이야! 그럼 저도 경찰이 되면 되잖아요 경찰이 형으로 뭐야? CSI형 저게 나 닮아서 바디만 명품인 줄 알았더니 이 머리까지 좋았던 거야 1억이야? 나 반드시 경찰이 될 거야 1억이야? 반철수 반드시 합격해야 돼 최소, 뭘 놓친다는 거야? 철수가 경찰이 돼 영희와 결혼하면 한정 참시다, 얘! 내가 너랑 외장! 좋든 싫든 우린 사돈이 된다고 그래, 미안해 근데 재밌어 이 정도로 날 막겠다고? 그러면 한시적이나마 동맹을 맺은 걸로 알겠어 그쪽 집안은 그쪽 집안으로 최대한 철수의 시험을 방해해 제 자리인데요 지금 그쪽 시험 볼 상태가 아닙니다, 지금 자, 철수 하자고 아직 안 죽었어 철수 아, 뜨거워 감히 좋질 않아 우리 집안에 수치스럽게도 경찰이 탄생하고 마는 거라 철수야, 문 열렸는데 철수 철수 철수